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창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오이드를 가지고 그죠 지오이드를 가지고 물지타 정지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물리적인 지표면이 있고 지오이드면이 있고 타원체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물구타지수라 그랬잖아 그죠 물리적인 지표면 타원체 지오이드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지표면하고 지오이드하고 타원체면하고 물리적인 지표면하고 지오이드하고 차이를 이걸 우리가 정표고라 그래요 정표고 지오이드하고 타원체 사이를 지오이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오이드고가 나왔죠 지오이드고 높이 그죠 자 표면하고 표면하고 타원체하고를 이거를 타원체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잘 나오는 것이 뭐냐 물지타 정지타면 알아 놓으면은 타원체 높이가 예를 들어서 50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지오이드고가 20이다 그러면 50 마이너스 20을 빼면은 정표고는 얼마고 30매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더하기 빼기 답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자 30 더하기 20은 50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정표고 더하기 지오이드고는 타원체 고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죠 이러한 실제 지오이드하고 타원체를 알면은 그죠 지오이드 타원체를 알면은 자 평면은 xy죠 xy 높이는 뭡니까 h죠 h 이렇게 해서 자 xy하고 높이하고 같이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를 결정한다 지구 형상에서 그래서 지구 형상을 보면은 그죠 지구 형상을 보면은 실제 그죠 우리가 순수하게 표면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실제 우리가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면 가지고 자 위치를 결정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위치를 결정 못한다 그래서 위치를 결정 못하니까 뭡니까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구를 그죠 지구를 이 지구의 모양을 뭡니까 자 이렇게 자 반튼 수박으로 갖고 딱 잘랐는 면입니다 그죠 딱 잘랐는 면이 이게 자 우리가 적도면이 적도면은 그죠 지구의 중간 그죠 적도면이라 그죠 적도면 그래서 자 요거를 4등분 한 겁니다 그죠 요걸 4등분 한 겁니다 4등분해서 요걸 보면은 그죠 4등분해서 보면은 자 항상 우리가 이제는 물지타입니다 물리적인 지표면 지오이드 타원체 자 이렇게 됩니다 물지타 그죠 물지타 물리적인 지표면이 있고 지오이드면이 있고 타원체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지오이드면 하고 지오이드면 하고 뭐냐 지오이드면 하고 이 타원체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자 타원체면의 수직으로 내는 것은 이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는데 자 지오이드면의 수직으로 내렸다 이걸 우리가 연직선 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처음 듣는 분 그래서 이러한 타원체하고 자 지오이드면 하고 그죠 타원체면 하고 지오이드면 그래서 자 실제 지구의 형상은 물구타지수라고 했죠 그래서 물구타지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 법선하고 연직선입니다 그죠 요거는 타원체 요거는 자 뭐냐 지오이드면 자 뭐냐 지오이드면 그래서 지오이드면의 수직으로 내린 법선은 연직선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지구의 우리가 반튼 잘라놓으면 이걸 우리가 적도면이라고 그랬죠 적도면 그죠 자 그래서 같은 점인데 같은 점인데 그죠 뭐냐 법선하고 연직선하고 차이가 나죠 법선하고 연직선하고 차이가 난다 이거를 연직선 편차라고 한다 연직선 편차 그죠 자 요걸 연직선 편차라고 합니다 그죠 연직선 편차라고 하고 자 적도면하고 법선하고의 사이각 연직선 연직선하고 적도면하고의 사이각 자 요거를 요게 뭐냐 이거죠 요게 뭐냐 그래서 자 법선하고 적도면하고 사이각을 이거를 척지경도라고 합니다 요거를 연직선하고 적도면하고 사이각을 이거를 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이제 뭐냐 척지하고 천하고 척천이 있습니다 척천 그래서 척지경도라고 하죠 요거를 척지 척천이니까 척지위도라고 합니다 척지위도 요걸 뭡니까 천문위도라고 하죠 요거 척지위도 천문위도 그래서 지구 형상을 하다 보니까 그죠 지구 형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그죠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그죠 처음 듣는 용어들일 겁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 그죠 처음 듣는 용어니까 생소합니다 그죠 생소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한번 그냥 듣고 듣고 그죠 듣고 또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그죠 청량에서 그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청량을 그죠 청량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사공부 산업기사공부 또 지적청량 지적산업기사 다 그죠 똑같이 이제 청량에서 다 쓰입니다 그죠 이러한 청량에서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보니까 청량에서 자 연직선 편차가 나오죠 법선하고 연직선 차이가 난다 또 뭡니까 적지위도하고 천문위도하고 차이나죠 자 서로 각은 뭡니까 같죠 요것도 뭐냐 요것도 연직선 편차라고 합니다 그죠 요것도 연직선 편차라고 해요 그죠 요것도 연직선 편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할 것이 연직선 편차입니다 그죠 연직선 편차 자 이렇게 해서 자 전문위도 등장을 하고 위도도 등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청량 총론에서 그죠 총론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총론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지구 형상을 가지고 하는데 자 요거 우리가 지오이드하고 그죠 타원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타원체하고 지오이드하고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그죠 요걸 반을 딱 자르게 되면 뭡니까 여기는 뭐냐 대륙이 되지 대륙 자 요쪽은 해적입니다 바다 물 그죠 물이죠 자 요건 대륙이 되고 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타원체는 정의를 뭐냐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랬죠 요거는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지오이드는 뭡니까 이건 물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랬죠 물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죠 자 요거는 뭡니까 타원체는 타원체는 우리가 평면을 xy 평면을 결정하는 거고 지오이드는 높이를 결정한다 그랬죠 높이를 결정한다 자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으니까 이거는 매끈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매끈하지 않다 그랬죠 매끈하지 않다 자 또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자 지오이드하고 타원체라 지오이드하고 타원체 자 지오이드하고 타원체는 대륙에서는 뭡니까 지오이드면이 더 높죠 그래서 타원체는 자 대륙에서는 지오이드가 더 높다 대륙에서는 지오이드가 더 높고 해저에서는 뭡니까 지오이드가 낮죠 반대로 내려오죠 요거는 타원체 위로 올라가고 그죠 자 지오이드는 그죠 타원체는 타원체는 그죠 타원체는 대륙에서는 지오이드가 더 높고 뭡니까 해저에서는 타원체가 더 높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고해저라 그러죠 그래서 대륙에서는 뭐냐 지오이드가 높고 해양에서는 뭡니까 타원체 그래서 지오이드는 대고해저라고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그죠 대륙에서는 더 높고 해저에서는 낮다 지오이드가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타원체하고 지오이드하고 특징입니다 특징 그죠 자유로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형상에서 그죠 형상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파생이 됩니다 파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지구 형상에서 타원체와 지오이드 그죠 타원체와 지오이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척제학에서는 그죠 척제학에서는 이 타원체하고 지오이드를 가지고 그죠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몇 시간 동안에는 그죠 몇 시간 동안에는 책이 없이 그죠 교재 없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해 드릴 모양이 차에 들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재 생각하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그죠 들어보시고 자 나가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저 시간에는 그죠 자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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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